유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위 1350년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살 1대를 씁니다.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백리 1대를 씻어 물에 빌려 가루를 낸다. 2. 팔팔 끓는 물에 죽을 수어 자기 시킨다. 3. 엿기름 가루 2숟가락 정도 넣어 굴고 섞어 작은 항아리에 남는다. 다음 날 완성되어 쓸 수 있다. 누룩 0.5 숟가락을 더 넣어 섞어주면 달고 쌉쌀한 맛이 얄맞게 된다. 방법 2. 1. 쌉쌀한 말로 밥을 쪄서 고운 누룩가루 3대를 넣고 나무 절개에 곱게 찌어 동아리로 만든다. 물없이 항아리를 남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차가운 곳에 둔다. 단맛이 나면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항아리 또 나무 절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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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항아리 또 나무 절개가 필요합니다.